안녕하세요. 강원FC에서 No.3번을 맡고 있는 주황색 위기업 사이드백도 보고 2호인이라고 합니다. 든든하다기보다 서로 간에 더 좀 친인이다 보니까 서로 많이 도와주고 약간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약간 좀 숙기가 없는 편이라 잘 다가가지 못해서 그냥 어느 정도는 친해졌다고 생각합니다.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배틀그라만들을 좀 자주 하게 됩니다. 서로 두 개 다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는 것 같아서 뭐 두.. 어느 걸 꼭 자면 주장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큽니다. 강원FC 유태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많이 눌러주세요. 이거 눌러주셔랑 이거 다 해야 되지 않나? 손짓 같은 거 많이지 많이지 좋아요. 시작할게요. 제가 언제 데뷔를 할지 잘 모르겠지만 데뷔하는 날에 잘하든 좋다든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 경험이 지금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. 네. 경험이 쌓이다 보면 선수도 자신감을 얻으면서 캐그레그에서 본인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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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